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들 아는 대기업인데 벌써 올해로 9년째 근무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친구의 권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자주 듣는다며 저에게 영상을 공유해 준 적이 있었는데 무심코 듣다 보니 남이 같지 않은 사연들에 공감도 하며 화도 내면서 듣게 되었네요. 막연하게 나도 한번 올려볼까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살면서 말 못하고 가슴 속 깊이 품고만 있었던 사연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 속 깊이 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금이나마 후련해졌으면 하는 마음의 사연을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에요. 37살의 남편을 만나 6개월간 사귀고 결혼을 했었죠.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렸으며 평범하게 유통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네요. 일하는 업종이나 나이로 봐서는 저와 전혀 만날 고리가 없었지만 남편과는 맞선을 통해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직장 상사분이 두 손에 준 자리였기 때문에 선뜻 거절을 하지 못하고 맞선을 보게 된 거죠. 주변에서 소개팅 같은 걸 많이 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나이가 있었고 점점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매번 거절만 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돈 벌며 혼자 살자 주의였죠. 남자만 없었을 뿐이지 딱히 불편한 게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직장 상사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마지못해 선을 보겠다고 했으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선자 체면만 살려주자는 마음으로 맞선 장수에 나갔습니다. 밥 한 끼만 먹고 오자는 생각에 대충 장수로 갔었는데 맞선 상대였던 남편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30분이나 일찍 왔다며 저를 반겨주었죠. 당시에는 자존심도 체면도 없이 남편이 딱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티가 났는지 결혼 후에 남편은 눈치를 챘다고 말해주더군요. 지금에 와서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 전에는 제가 남편을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었네요. 그렇게 별 기대 없이 갔던 맞선 자리는 여태 겪어왔던 맞선과 달리 행복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헤어질 때 연락해도 되냐는 말을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해 갔었죠. 짧으면 짧은 연애 기간이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남자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 인생에 이런 남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행복한 불안감 때문에 저는 서둘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으며 다음날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다시 해주더군요. 저는 그게 저를 위한 배려라고 느꼈고 이 남자가 더 좋아졌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 저보다 어리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무척 듬직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마다하던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연애를 하는 동안 제가 많이 의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제 인생이 행복할 줄만 알았었네요. 다영아 내가 나이도 어리고 너보다 재산도 없지만 누구보다 널 아끼고 사랑해 줄 자신은 있어. 나랑 결혼하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할 때 제 귓가에 했단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순간엔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다 제 짝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처럼 결혼을 안 할 줄 알았던 저는 제 운명의 짝을 만난 기분이었죠. 저희 친청집은 제 결혼 소식에 잔치를 열 정도였습니다.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야? 어디서 이혼한 남자랑 만나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연아의 결혼도 안 한 총각을 데리고 올 줄이야.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원했던 제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을 껴안아 주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외동이었던 제가 결혼도 안 한다고 하니 부모님은 말은 안 하셨지만 내신 마음이 노심초사 하셨겠죠.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 마냥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일사천리로 양가 집안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며 처음으로 남편의 부모님을 뵈러 간 적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고향이 서울이죠. 부모님도 모두 서울분이어서 시골에 갈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교과서와 텔레비전에서 시골에 대한 풍경을 더 많이 접할 정도로 시골에 갈 일이 많이 없었죠. 예비 시부모님들을 뵈러 가는 길은 마치 먼 소풍을 가는 기분처럼 들떴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논산이며 예비 시부모님들은 그곳에서 때 많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고 계셨죠. 쌀용사며 고추농사 고구마농사 배추농사까지 안 하는 개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뭔가 많이 했었습니다. 돼지도 몇 마리 키운다며 축사에 데려간 적도 있었네요. 새로운 환경이라서 그런지 모든 개 낯설었으며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환경이구나 싶었네요. 제 앞날에 뭐가 필쳐질지 그때는 모르고 그저 신기하고 재밌어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몬은 처음에는 귀엽고 예쁘게 보셨죠.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고맙다는 말만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 어쩜 우리 태진이가 사람 보는 눈이 날 똑 닮았어. 이렇게 예쁜 아내를 데리고 왔을까. 엄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다용히 보면 마음에 들 거라고 했지. 그래 그래 내 마음에 쏙 든다. 직장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요즘은 여자들이 능력이 더 좋다는데 우리 태진이 잘 부탁해요. 어머니 말씀 놓으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 부탁드릴게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칠 게 뭐 있나. 닷근 남녀가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시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까지 받고 한숨을 들리는 찰나에 시모가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자 순간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자고 갈 거지? 네? 내가 뒷방에 청소도 싹 해놨어. 자고 내일 가. 어머니 그게요. 제가 잘 준비도 안 해왔고 오늘은 인사만 드리려고 온 거라서요. 최대한 시모가 서운하지 않게 잘 말한다고 말했지만 시모의 표정을 본 순간 저에게 삐졌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네요. 하지만 시모가 서운하게 느껴도 절대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그야말로 돼지우리나 마찬가지였었죠. 시모의 말은 치우셨다고 하셨지만 집 안에 먼지며 벌레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방은 천장에 거미줄이 그대로 있었죠. 뭐 처음에는 워낙 농사일로 바쁘시고 집안 살림을 못 돌본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막상 집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었네요. 무방비 상태로 갑작스럽게 예비 시댁에서 자는 게 저는 꺼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시모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잘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다음에 내려올 때는 하룻밤 자고 가게 아예 준비를 하고 내려오자 당신이 어머님한테 서운해하시지 않게 잘 말씀드려줘 알겠어 그리고 엄마는 그런 걸로 삐지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남편의 말처럼 정말 시모가 삐지는 사람이 아니길 바랬지만 그건 남편만 아는 착각이었죠. 다음 날 시모에게 온 문자 한 통을 받고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문자에는 어제 그렇게 앉았다만 가서 내가 아침까지 잠이 안 온다며 저에게 자식을 낳아 보면 안다는 말을 시작으로 내 아들 얼굴 좀 보려 했더니 갔다며 서운하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며 몇 번을 달랬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제가 하룻밤 자고 갔어야 아들도 더 오래 볼 수 있는데 생하니 얼굴만 비추고 갔다며 서운하다고 하소연을 늘어놓더군요. 세상에 내가 하룻밤 자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니? 오래간만에 아들이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올라가면 좀 좋아 그렇게 생하고 가버리고 내가 분통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 그렇게 서운해하실 줄 정말 몰랐어요. 다음에 내려갈 때는 오래 있을게요. 기분 푸세요.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말도 못하고 결혼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조언을 구했죠. 정말 단단히 삐지셨더라니까 결혼도 하기 전인데 내가 시댁에서 잠을 안 자고 간 게 그렇게 삐질 일이야? 너희 시어머니가 좀 유별나다. 기분 풀게 해주려면 결국 선물 공세밖에 없어 친구는 자신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께 써먹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그 방법은 제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가끔 홈쇼핑이나 어머님이 필요하실 만한 거 인터넷 쇼핑에서 택배로 보내드려 말 안 하고 그럼 어머님이 택배 받고 엄청 놀라시며 나한테 전화한다. 그 순간 이미 기분은 싹 다 풀린 거야. 친구의 조언대로 저는 이거저것 인터넷 쇼핑을 해서 간식과 시모를 위한 업계 마사지기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시모는 택배를 받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며 이게 다 뭐냐고 물었죠.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택배가 왔는데 이게 다 뭐니? 음료부터 간식이랑 이건 무슨 마사지기냐? 어머니 밭일 하실 때 간식으로 드시라고 견과류랑 이것저것 보냈어요. 음료수는 두유랑 비타민 음료수니까 꼭 챙겨 드시고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드려야 하는데 택배로 보내서 죄송해요. 내려오긴 뭘 내려와. 서울에서 여기가 좀 뭐니? 그나저나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것도 다 배달이 되고 좋네. 마음에 드세요? 마사지기는 수시로 하셔서 몸 푸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내려가면 사용설명서 보고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 안 그래도 일하고 오면 어깨가 너무 아프고 몸이 뻐근했는데 우리 며느리 덕에 호강하네 고맙다. 그렇게 몇 번 더 택배를 보내면서 심오에게 점수를 딸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든 해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저와 남편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들려온 느닷없는 파혼 이야기였죠. 사건은 이랬네요. 제가 남편보다 월급을 두 배나 받았기 때문에 결혼이나 신혼여행, 집, 혼수 등을 모두 제 선에서 결정하고 제가 모든 걸 맡아서 했었습니다. 남편도 그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받았었죠. 하루는 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친구들 앞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태진 씨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나마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집도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여유 있게 결혼하는 거지 신혼집은 내가 사는 집으로 들어갈 거야 태진 씨는 그냥 목만 오는 건데 결혼 준비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저는 살짝 취했는지 남편의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더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남편을 휘어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다음날 남편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결혼 한 달 남았는데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당신 말처럼 무능력하고 별 볼일 없는 내가 잘나가는 당신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설마 어제 친구들 앞에서 한 말 때문에 그래?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친구들에게 최기의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처음으로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개 끝나의 것만 가닿죠. 결혼을 하기 전까지 일주일간 서목한 사이를 지내오다 결정적인 사건으로 급화해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퇴근을 하며 집으로 가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었죠. 병원이라는 말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었네요. 얼마나 긴장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가닿죠.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8인대가 부러졌을 뿐 큰 부상은 면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고차를 끌고 다녔던 남편의 차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질대로 찌그러져 있었어요. 사고 이후 다친 남편을 챙겨주면서 서목한 사이는 조금 풀렸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다음날 저는 남편의 기분도 풀어줄경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 자동차 사고 난 거 다 똥차 때문인 것 같아. 이참에 자동차 바꾸는 개 어때?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당신이 결혼자금도 다 낸 마당에 내 월급으로는 지금 그 차도 감지덕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심오와 같이 잘 삐지는구나 싶었네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던 그때는 저에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오직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기분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당신 자동차 내가 사줄게. 어차피 결혼하면 당신께 내게 되고 내게 당신 거가 되는데 조금 일찍 자동차 산다고 큰일 나지 않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했던 말을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실수했어. 자동차 계약하러 가자. 그 차 나오면 우리 드라이브도 가고 기분 풀어. 그렇게 남편과 새 차를 보러 갔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온 순간 남편은 언제 자신이 삐져이었냐는 듯이 저에게 참 다정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고 신혼을 즐기면서 큰 문제 없이 지냈는데 한 가지 힘든 게 있었다면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손주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너 나이도 있고 하루빨리 애를 가져야 할 건데 남자는 젊으나 늙으나 건강하면 문제없는데 내가 제일 걱정이다. 노산에 몸도 허약해 보이고 말이야. 한의원에서 예차에서는 약은 꼬박꼬박 잘 먹지. 네? 어머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야 다 먹어보면 알 일이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시모는 급기야 저와 남편의 부부관계마저도 관심이 많았으며 얼굴이 불펴질 정도로 돌을 넘는 질문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시모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임신이 답일 것만 가닿죠. 결국 자연 임신을 해도 잘되지 않자 저와 남편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면서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남편과 저는 병원 검사를 통해서 이상 소견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임신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전에 들었죠. 나이도 나이지만 제 난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너무 약하다는 말을 들었네요. 남편은 제 기분을 맞추기 위해 괜찮다면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충격이 커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더군요.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임신이 안 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면증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의사는 30%라는 희박한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남편과 저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1년간 병원을 다니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의 말실수로 시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댁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불임이라니 그게 사실이니? 어머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어요. 의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고작 30%라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그런 몸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생각을 한 거야. 시모는 마치 제가 불임인 몸으로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으며 저는 이 상황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 후로 시모는 저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고 말더군요. 그 사실을 모르기 전까지는 살갑게 대해주면서 딸까지는 아니지만 시모와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하기 힘든 몸이라는 걸 안 후로부터는 제 앞에서 막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건 기본이고 저를 마치 시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야 알겠니? 나이도 많은 주제에 내 아들을 넘고 올 때부터 내가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내 말이 심하면 내가 한 짓은? 너 일 그만둬라. 작정하고 외나의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일을 할 때야? 대기업이고 뭐고. 그런데 다니면 뭐하니 외를 못 낳는데. 결국 시모는 제 직장을 가지고 퇴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며 일을 하는 것에 반대 없이 오히려 동네 자랑을 하며 다니셨던 분이 불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부터 가지라며 닥달을 하더군요. 하지만 직장을 안 다닌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소신껏 일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에게는 그런 제가 예쁘게 보일 일이 없었기에 그 후로 시골에만 내려가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농사일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시부모님들은 농사를 크고 다양하게 하셨는데 고추를 따고 세척하고 말리고 그 말린 고추 꼭지를 따는 모든 일들을 사람도 부르시지 않고 제가 시댁에 내려온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도껏 시켜야 하는데 시모는 고추를 다 땄으면 그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절 하우스로 데리고 가서 고추를 씻게 하고 다 씻고 나면 건조기에 돌려져 있던 마른 고추를 걷어 자루에 담게 했죠. 남편은 기계 쓰는 일을 해야 한다며 데리고 가서는 하루 종일 제가 고추와 시름을 하고 있는 동안 얼굴 한 번에 비추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얼마나 살았던지 손톱 밑에는 검정때가 끼어 있고 아무리 비누로 지우려고 해도 꼬질꼬질하게 물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냄새는 어쩌고요. 시골집이라 씻는 것도 불편해서 손발만 씻었는데 고추의 매운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서럽게 울자 눈치 없던 남편은 고추가 맵긴 맵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더군요. 장난해? 내가 지금 고추 매운 걸로 우는 것 같아? 이번에 엄마가 고춧가루 냉게 맵다고 하던데 당신 그것 때문에 우는 줄 알았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나 완전 시집살이 당하고 있잖아. 오늘 하우스에 한 번도 안 나타나더니 어디 갔었어? 어머니도 보이지 않던데 어디 가긴 밭에서 일했지? 내일이면 올라가잖아 조금만 참아. 남편의 태평한 소리를 더는 못 들을 것 같아 방에서 나오는데 현관에 못 보던 운동화가 보이더군요. 남편 사이즈 가닿고 남편에게 무슨 운동화냐고 물었죠. 알고 보니 제가 밭에서 고추 따고 하우스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남편과 어머님은 시내에 나가서 쇼핑을 하고 왔더군요. 일을 하는 동안 핸드폰을 보지 못했는데 핸드폰을 보니 제 카드로 30만 원이나 되고 맞섰네요. 그걸 보자 남편에게 어찌나 화가 났는지 제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따로 용돈을 받아쓰는 게 아니라 제 카드로 필요한 걸 쓰는 거였는데 이번 상황은 너무나 달랐죠. 쇼핑을 같이 안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나 의도적으로 저만 뜨고 아들과 함께 나간 시모에 대해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이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못하더군요. 아니 신발 하나 샀다고 카드를 뺏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와이프는 손에 때가 끼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랑 몰래 나가서 쇼핑을 하고 오는 건 말이 되고 이 일이 내 일이야? 왜 나만 일하고 대접도 못 받아야 하는데 그날 시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이 저희 부부는 소란을 피웠네요. 그 소리를 시모는 듣고 있더니 저에게 한 소리 하더니 남편을 데리고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태진이가 길을 못 펴고 사는 거 아니야 신보가 고약하니까 있는 애도 안 생기는 거다. 시모는 앞뒤 사정도 보지 않고 그저 자기 아들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만 생각하시면서 아들만 두둔할 뿐이었습니다.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개부이니 저도 시모에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군요. 남편은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빌며 카드만은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는 다시 남편에게 제 카드를 주면서 시모가 그동안 저에게 모지게 했던 것들을 파소연했네요. 그저 들어주고 고개만 끄덕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의 간석과 잔소리만 아니면 크게 싸울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번기철에 일손이 부족했던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왔죠. 너 이번 휴가는 언제니? 내려와서 일손 좀 보태라. 어머니 저 이번에는 따로 휴가가 없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저희 팀이 맡아서 휴가까지 반납하고 이하려고요. 대신에 겨울에 가족여행 가시죠. 아니 대기업에 효과가 없다는 개말이들? 시모는 제 말은 믿지도 않고 그저 시골에 내려와서 일하는 게 싫은 걸로만 아셨죠. 하지만 정말 그때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남편과 저 몰래 바쁜 농사일도 마다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말 일을 하는지 감시를 하려고 말이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고 전화라도 주시죠.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말을 하고 오니? 태진이는 자? 깨울게요. 아니다. 내일 출근하는 사람 깨우지 말고 나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 저녁 좀 차려라. 9시가 넘었는데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배달 시켜드릴게요. 돈이 남아도니? 밥 안 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주면 되지 결국 시모의 등살에 한 밤중에 밥을 차리고 국을 끓여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먹어주면 좋으렴 만 시모는 국이 밍밍하다느니 본인은 진밥만 먹는데 밥이 너무 꼬들꼬들하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사올까지 어쩐 일이세요? 태진 씨도 내일 출근이고 저도 내일 일 나가봐야 하는데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난 신경 쓰지 말고 너할 일해라. 그런데 병원 예약일이 언제니? 내가 다니는 병원 한 번 가보자. 시모는 일주일간 저희 집에서 지내며 제 일거수의 투족을 감시하느라 바빴죠. 한 번은 병원 예약날이 오자 저와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조사를 맞고 나오는 저에게 시모는 남들이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제가 의를 못 낳는 몸이라고 하소연해 하시더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질 정도였죠. 서둘러 병원을 나와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기분 좋게 시모와 저녁까지 먹고 오려는 제 계획이 엉망이 되었죠. 그 병원 믿을 만하니?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 거 보면 병원을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잘 다니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집안 대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니? 난 요즘 잠도 안 와. 시모는 저를 앉혀 놓고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만 해댔습니다. 계속 참으며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결국 제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말았네요. 내가 볼 적에 내놨는 건 포기야. 이참에 외도 못 낳을 거면 비농해서 농사나 지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회사 다니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이 든 일이라는 걸 잘 알았죠. 그리고 농사를 아무나 짓나요? 하지만 저 역시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기에 저를 무시하는 듯한 시모의 말을 듣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랐네요. 마치 시모는 외도 못 낳는데 좋은 직장을 다니면 뭐하냐라는 식이었죠. 예전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하는 것에 우리네 하라는 시모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또 다시 그런 말을 꺼내니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귀농이 쉽나요? 태진 씨도 여기서 하는 일이 있고 저도 하는 일이 있는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애를 못 낳는다고 왜 귀농을 해야 하나요? 그럼 평생 내가 대기업에 다닐 줄 아니? 외도 없는 마당의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살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 지금도 잘 먹고 다니고 앞으로 밥 걱정 없이 잘 먹고 다닐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잘 나갈 줄 아니? 자식이라도 있으면 비빌 언덕이 남아 있겠지만은 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귀농을 하는데 어차피 너도 하게 될 거 일찍 해서 우리 일 배우면 좋잖니 우리가 바치며 논이며 나중에 죽어서 물려줄지 어떻게 알아? 더 이상 꼬리에 무는 말들을 하기 싫어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네요. 그게 화병이라는 거라더군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속을 뒤집어 놓고서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고 그 즈음에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를 생각하니 남편에게 좋은 마음이 갈 일이 없었죠. 그런데 더욱 남편과 멀어질 수 있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시모는 시골로 내려갔고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준다며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남편 차로 이동을 하는데 조수석 앞에 매달려 있는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봤는데 거울 표면에 파운데이션 얼룩이 묻어있더군요. 예전에 결혼한 친구가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걸 확인하려면 조수석에 있는 거울을 확인해보라고 했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운전을 하거나 조수석에 안떼되더라도 거울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거울은 깨끗하게 있지만 바람피는 남자의 조수석 거울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수석에 여자를 태우고 다니면 10명 중에 8명의 상단녀들은 거울을 보기 마련이라는 거죠. 말로만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 5만 가지 생각들이 스치더군요. 저는 거울에 묻은 여자 화장품 얼룩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모른 척 했습니다. 거울에 묻은 얼룩만으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저에게 필요했네요. 그날 이후로 제 신경은 날카로워졌으며 남편을 수시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된 건 집에서였습니다. 퇴근 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죠. 하지만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남편 카톡이 핸드폰 화면에 뜨면서 내용이 다 보이더군요. 내연녀의 카톡 받았습니다. 보고 싶다.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보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내연녀의 카톡 내용을 기억해 뒀다가 내일 그 장소로 가보기로 했죠. 그날 회사에는 병가 신청을 냈고 어제 카톡 내용에 떴던 장소에 미리 가 있었습니다. 설마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먼저 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카페 내부에 식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많았습니다. 두 사람 곁으로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유심히 들었죠. 혹시 몰라 사진과 녹음을 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때 오랜 시간 만나 왔던 것 같았네요. 내연녀 입에서 제가 부림이라는 말도 나왔죠. 순간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내가 왜 저 집안 식구들 때문에 이런 체육을 겪어야 하는지 화가 났죠. 아이를 못 가지는 개 큰 잘못인가요? 아니면 범죄라도 되나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나 그동안 아무 내색 없었던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했네요. 남편은 내연녀 앞에서 서슴없이 제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제가 몰랐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말도 막 임신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까칠하게 나오는지 벌써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같이 사냐 눈앞이 깜깜하다. 걱정마. 자기 옆에 내가 있잖아. 내가 외롭게 안 해줄게. 그런데 만약에 와이프 임신하면 자기 나랑 헤어질 거야? 임신이 되겠냐? 그냥 병원에서도 환자 붙잡으려고 희망이 있다는 말로 계속 그러는 거지. 나이 봐라. 임신 돼도 걱정이야. 차라리 지금처럼 외없이 돈 잘 버는 와이프랑. 사는 개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내내 손이 어찌나 떨리든지. 간신히 심호흡을 하고 나서 진정한 뒤에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말았고 내연녀는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하며 남편에게 아는 여자냐고 계속 묻더군요. 내가 이 사람 와이프 되는 사람이다. 그동안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내 앞에서는 어떻게서든 임신 될 거라고. 희망을 놓지 말자며 그런데 뭐. 나이가 많아서 임신 돼도 걱정이라고.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온 거야? 내가 했던 말들 다 진심이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었어. 오해라고. 바람핀 남편 잡으면 얼마든지 꼬리 잡을 수 있어. 내가 날 너무 물러봤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쬐질하게 뒤에서 바람이나 피고 이혼할 용기도 없는 주제에 이 여자한테는 아주 상남자로 분해. 남편은 집에서 이야기하자며 흥분한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그러지 말라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가서 내 엄마한테 전해 우리 이혼이라고 왜 이혼하는 건지는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지?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내가 가긴 어딜가? 논산이 옆 동네인 줄 알아? 주말도 아니고 새 네 시간이면 가잖아. 저는 미리 써둔 이혼 소장과 함께 남편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향했죠. 논산으로 가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남편에게 트렁크를 던졌네요. 남편은 저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어쩌긴 이혼해야지. 당신 어머니 간섭도 막말도 이젠 지쳤고 그것도 모자라 바람을 펴? 이혼하면 그때는 마음대로 해. 트렁크에 이혼 소장 넣었으니까 당신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고 그렇게 남편을 터미널에 남겨두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정말로 착실하게 시댁으로 향했으며 그날 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네요. 시모 역시 한 밤중에 짐 싸들고 온 아들을 보자 놀랬겠죠. 거기에 갑작스런 이혼 이야기까지 하니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와의 통화에 의외의 행동으로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했어도 내쫓아? 넌 뭘 그렇게 잘했다고? 상황은 이 지경으로 만드니? 제가 잘못한 건 또 뭔데요? 결혼한 남자가 외도를 하는 개정상인가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너 이기적인 건 알겠는데 아주 뻔뻔하구나. 내 아들이 잘한 건 없지만 너도 그렇게 잘한 건 없잖아? 오죽 못 났으면 결혼한 지 4년도 안 된 부부 사이에서 이런 잡음이 나와 내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냐고 어머니 말 정말 웃기시네요. 그럼 지금 어머니 아들이 바람 핀 게 다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결혼해서 아이만 가졌어봐 우리 아들이 맘 잡고 착실하게 가정만 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너랑 결혼해서 무슨 낙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니? 그날 저는 시모와 전화통화로 한바탕하고 말았습니다. 싸우고 나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제 마음만은 확고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절대로 이혼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보러 저는 남편이 저지른 외도의 증거와 시모에게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할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재판에서 유리한 쪽으로 승리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저는 의자료 청구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 배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고 넘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문서화 시켰죠. 시모가 알아볼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와 남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는 재산에 대한 모든 걸 문서로 작성해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기고만장하고 있던 시댁은 제가 정말 이혼을 마음먹은 개 확실하다는 걸 느끼자 불안했는지 전화를 계속 걸더군요. 저는 그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총정리하자면 이혼할 시 남편은 재산을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빙털털이 신세가 돼서 이혼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보낸 문서를 받자마자 서울로 헐레벌떡 달려와 저에게 석고 대죄를 하더군요. 다영아 너 이렇게 독한 애 아니잖니 나 이 우편받고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그래도 너희 몇 년 함께 살아 온 정이 있은데 미운 정도 정 아니니 제 뜻은 다 밝힌 것 같은데요. 설득하려고 오신 거면 괜한 힘 빼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시모는 끈질기게 매달리더군요. 저에게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걸 용서하라며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고 앞으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강행했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 뜻대로 남편은 빈손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비농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이유로 남편은 고향에서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승진까지 하게 됐고 이혼여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kettlebell이 남편appelle telling